네 열 체크하겠습니다 네 일렉트로마트백 이분님들 당구 대회 지금 예선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하는 팀에게 드릴 선물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욕심이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까 하는 제품입니다. 일렉트로맨이 특별한 선물을 갖고 나서 미니냉장고를 갖고 왔습니다. 미냉 미냉 이거 침대 옆에 놓으면 되게 좋아요 내 방 거실에 놔도 되고 침대 옆에 맥주 딱 넣어놓고 자기 전에 완성도가 아주 높고 세컨드 냉장고죠 사실 집에 메인 냉장고가 있으면 아이들 음료수를 담아놔도 되고요 그리고 안에 다이얼이 있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10만원대의 가성비 냉장고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죠 사실 아이스박스 사느니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요번에 저희랑 함께 하실 팀은 서울팀인데 형제 브라더 팀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자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팀 안녕하세요 브라더 팀은 우리가 이기가 힘들거든요 반갑습니다 마음이 딱딱 맞으셔서 반갑습니다 소음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닮으셨다 아 형제인데요 형이시고 아니요 형이시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키 크는 형이래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근 채널 구독자이자 수근 형님과 윤환서 씨의 광팬인 송인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 송인선이라고 하고요 구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동생이 같이 함께 하자고 해서 오늘 일을 접고 왔는데 일을 접고 오셨어요?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동생과 제가 21점을 지고요 형은요? 27점을 지고요 27점인데도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이야 이거는 정말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자녀분은 그러면 둘이고요 둘 다 다 딸이고 셋 살 한 살 아우 그럼 수근이 삼촌은 아직 모를 나이예요 그 친구들이 우리 조카들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남석 씨 그렇죠? 화이팅 절대 남석 씨 죽으면 안 돼요 오늘 다 위에서 죽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로 마트배 이구님 당군대 예선전 구호 아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구 채널 에라이 시작한다 좋습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야 이번에 남석이가 이겼다 야 이거 또 잘 오는데? 역시 고수분이라 틀려요 게임 수가 많으시죠 이기셨네 와 거의 붙이셨다 최고십니다 초고를 한 번을 못 잡네 초고를 한 번을 못 잡네 하하하하 그분이 대안 안 하시면 괜찮으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왜냐면 앞에서 초고를 치는 걸 봤기 때문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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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일단 포지션이 아 초고 쳐서 최악의 상태로 썼네요 하하하하 하하 지금 올라오시는 거 척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쒸 너무 잘 들어갔다 예? 너무 잘 들어갔어요 야 이게 남아? 너무 잘 들어갔다 했는데 야, 이게 남아? 남치 너무 잘 들어갔다 했잖아 선생님, 다리는 안 아프시겠네요 신발에 에어가 꽉 찼네요 아, 또 처음 신은 호야 오늘 처음 신은 호야 아, 또 처음 신은 호야 형님 뵌다고 또 아, 감사합니다 넥클린 해주시면 넥클린 해주시면 넥클레이션까지 워? 워? 워, 아깝다 디펜스를 아시죠? 27점이면 이번 경기 루즈해질 수도 있겠네요 약하지? 힘 어디 갔어요? 아... 좀 쎘으면 됐겠다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살살 치면 쎘으면 좀 내려갔겠다 쎘으면 딱 잘려서 됐을 것 같은데 내려갔겠다 탁 탁 이번엔 너무 어려운 공이었어요 탁 탁 와, 이거 빨간 공 안 떼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떼어놓겠습니다 야, 떼어놓으면 친 건데 빼놨죠? 아, 굿샷 빼놨죠? 아, 굿샷 아, 굿샷 포지샷 오, 안 빼놨어 포지샷 포지샷 어어, 생각도 안 했네 생각도 안 했어 뭐야, 이걸 저는 이번에 멋있는 공 한 번 쳐겠습니다 사람이 멋있어야죠 어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어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더블. 자 여러분. 굿샷. 역시 이게 이승훈 채널에 나오신 분들 수준이죠. 이렇게 치셔야지 좋아하신다니까요. 동생이 엄청 부담되게. 형도 내가 봤을 때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네요. 공 자체가. 이게 짜릿하거든요. 이게 짜릿하거든요. 이게 짜릿하거든요. 이게 짜릿하거든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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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오늘 왜 그러냐. 야 오늘 왜 그러냐. 또 나가면 저게 있지 저게. 야. 거기 오신 분들 정말 긴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이. 리부스트 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비쿠션 칠 거 그랬다. 야. 굿샷. 깔끔하다. 대회전 3개 성공시켰어. 자, 따라가 볼까요? 와, 기나? 와, 잘 못 쳤다. 와, 멋지다. 와, 멋지다. 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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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 짧아. 잘렸죠? 잘봐, 잘봐. 잘렸어. 잘렸어. 짧아. 잡으러 가보자. 아, 우리 남석 씨가 내 마음속에 30점인데. 맞았어, 맞았어. 공이 어렵게 쓰네. 투뱅크 한번 집어넣어봐요. 잘렸습니다. 오, 밀려서 몰라. 밀려서 친 건데 밀려서 모르는 건 뭐예요? 밀려서 친 건 뭐예요? 밀려서 친 건 뭐예요? 밀려서 친 건 뭐예요? 탁. 오, 이거 하나. 괜찮아? 따라가 볼까요? 괜찮아? 아, 그래야지. 뚱땅 뚱. 예전에 우리 이충복 선수 당구장에서 10점도 친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깔끔하게 오지는 않네요. 야, 좀 뭐야. 뭐야, 이거. 야, 뭐? 뭐야, 이거. 야, 뭐? 야, 뭐? 알았습니다. 밖에 비 와요? 비 좀 맞고 오게요. 약간 좀 촉촉해진 상태에서. 제가 이거MoV를 Hill. 네, 내가 뭐. 굿샷. 굿샷. 와, 굿샷. Competian 이동 완전히 잘 Race. 굿샷. 자, 이렇게. 잘 보신다. 오, 글샷. 감사합니다. 이야. 오, 글샷. 감사합니다. 이야. 자, 시작. 그럴 수 있어, 남성아. 그럴 수 있다고 봐. 오, 플레이트 샷. 카메라 하나 이쪽으로 안 해도 되겠어. 이야, 뭐야. 회전 없다. 우와, 이거 너무 까불었다. 회전 없다. 우와, 이거 너무 까불었다. 봤습니다. 난구인데요. 뭐 칠까 궁금합니다. 두께 보고 쫑내지. 키스 단골 치는 거지, 이거는. 아. 지금 최고 빠른 속도로 10점대에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팀은 좀 전력 투구하고 싶네요. 잡으러 가보자. 길지? 아, 한 번에 친 건데. 와. 아, 너무 좋아.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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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자세가 너무 좋으셔. 야, 21점이면 어디 가서 잘 앉으시겠는데요? 자세가 너무 좋으셔. 자세가 너무 좋으셔. 다음 공 안 주는 당구 쳐야지. 뭐야. 뭐야. 아, 좋다. 안 타네, 공이.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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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대한 친다고 치셨는데. 맞았어. 이거 뭐야, 이거 뭘 쳐야 돼? 하얀 거 횡단. 뭔 횡단이요? 길게? 어. 야, 이거 한 번 쳐볼까?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있다니까. 야, 이거 들어오면 오늘의 샷이에요. 오늘의 샷이 아니라. 야, 이건 잘 쳤다. 이건 거의 뭐. 야, 이거 들어오면 오늘의 샷이에요. 오늘의 샷이 아니라. 야, 이건 잘 쳤다. 잘 쳤다. 이거는 예고편으로 나가도 되는 샷이에요. 그런 공을 좀 보라고. 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상한 거를 소지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야, 그거 진짜 멋지겠다. 진짜 멋지겠다. 길나? 멋지게 들어갔어. 길어 또? 아, 진짜. 길어 또? 아, 진짜.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샷. 가자, 이거. 이건 가야 되겠다. 6점 일단 가자. 이거 한번 하시죠. 투뱅크 치라고? 투뱅크 쳐야죠, 이건. 그게 나아? 이건 무조건 투뱅크 쳐야 돼요. 야, 암마. 야. 야, 암마. 야, 암마. 좀 더 넣어야 돼. 공이 어렵다, 근데. 확실히. 뒷공이. 따라왔어. 뒷공이 어려워. 투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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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넘겼습니다. 10점. 잘 치시는데. 오, 너무 좋다. 이렇게. 오, 14점이에요? batch. trains of geohloria. 훌륭. 에져! odus. 투뱅크. helci. 우와. 와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냉장고까지 이번에는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우리 브라더팀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늘의 이 느낌을 본선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본선 무대 때 브라더팀의 활약상을 끝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본선에서 뵙겠습니다